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동영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에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영어쪽 캐스트를 찍을 때는 항상 우리 스키마 레퍼런스, 엠파시스 리딩,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영단어 특강 토르 2000 관련된 홍보 영상들 위주로 올렸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학생 한 분이 제 Q&A 게시판에 선생님 수능을 앞둔 고3들을 위해서 용기 날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응원 영상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오랜만에 이제 영어 촬영이랑 캐스트 복귀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하나 막 고르던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얘기들 잠깐 하려고 해요. 다이어트와 공부의 공통점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막 이끌어 빨리 와이퍼 켜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최근에 4달 동안요. 4개월 딱 4개월 동안에 12kg를 뺐어요. 그러니까 4개월 해가지고 감량을 지금 4개월 동안에 감량이 무려 12kg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한 12kg 정도를 빼고 나니까 선생님 강의를 봄이나 겨울쯤 보셨던 분들이랑 요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꾸준히 커리를 타신 분들은 아마 느껴질 거야. 케이스를 보신 분들도 아마 느낌이 있을 거고 선생님이 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빠진 거는 10kg인데 중간에 다이어트 하다가 제가 한번 폭주를 해가지고 아 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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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먹어 그냥 먹고 싶다 먹자. 아 그냥 먹어 해가지고 한 번 한 3주 정도 무너졌는데 그때 2kg 정도 살이 확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냥 뭐 수학에서 이동 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빠진 이렇게 감량을 한 것만 그 기간 동안에 1kg 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kg를 뺐더라고요. 12kg를. 크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항상 과체중으로 진짜 살아왔는데 사실 선생님 나이대 정도 아저씨가 되면요. 우리는 뭐 중성이에요.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바위나 나무처럼 제가 뭐 날씬하고 멋있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매력을 어필해서 좋을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강의 똑바로 하고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관리하면 된다. 나름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이제 내년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러셀을 한번 다 돌면서 지방까지 우리 학생들 뭐 정규 강의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특강 같은 거라도 한번 해서 얼굴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그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건강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가볍게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선생님 한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몸이 지금 엄청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아마 내년쯤 되면 현장 수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건강이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갖고 저는 운동을 해요. 건강 그리고 학원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점 이걸 꿈꾸면서 아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감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살을 빼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우투?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을 앞둔 우리 제자분들은 지금은 다이어트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면 힘이 부족해서 기운이 없고 혈당이 떨어져서 공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깔끔하게 수능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더는 미루지 말고 그날부터 시작하세요. 매력을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연애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 20살이 되는데 인생에서 황금기 왜 그런 말 했잖아. 20대 초반에 연애를 못하면 쭉 해가지고 평생 모설로 가는 테크떼리를 딴다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진짜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려면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열심히 달려야 돼요. 뭘 먹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운동해서 매력적으로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럼 12kg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느냐 일단은 규칙을 세워서 철저히 지켰어요. 일단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저는 보통은 아침에 한 끼 먹고 저녁에 한 끼 먹고 중간에는 촬영장에서 보내니까 번거로워서 밥을 안 먹거든요.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원칙을 잡아서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 안 돼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탄수화물은 기존에 먹던 것에서 절반, 딱 제 밥그릇 기준으로 반 공기만 다만 그 분량만큼 야채하고 단백질을 먹어요. 그리고 지방 관련된 부분은 우리 몸에 세포질 같은 것들 재생산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은 그렇게 과도하게 튀긴 음식만 아니라면 거의 웬만하면 먹습니다. 여튼 탄수화물을 반 공기로 줄였어. 반으로, 2분의 1로.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참 했는데 살이 좀 빠지다가 정체기가 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아, 안 되겠다. 간식을 끊어야겠다. 해서 탄수화물과 설탕을 포함한 과당이 들어간 일체 간식을요. 철저히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점에 내가 문여고 딱 들어갔을 때 설탕 안 들어간 거예요. 설탕 들어간 거 말고 그리고 탄수화물 들어간 게 아닌 간식을 찾으려고 하면 충격적이게도 진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의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나 약간의 과당 같은 것들은 너무 배고프면 인정을 좀 해줘요. 예를 들면 몇 그램, 몇 점 몇 그램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 예를 들면 뭐 육포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생오이나 당근, 가지 이런 걸 먹게 됩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을 때 도저히 배는 채우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 즉 빵이나 과자 그리고 설탕 들어간 각종 음료수나 캔디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딱 끊었어요. 4개월 동안. 근데 이게 진짜 미쳐요. 지나가다 보면 미칠 것 같아요. 가끔씩은. 달달한 뭔가가 그나마 요즘엔 제로 음료수 나와가지고 제로 음료수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너무 단 게 땡길 때는 제로 음료수 같은 것들을 좀 마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갈증을 좀 달래는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살이 막 확 빠지더라고. 아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는 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걸 하면서부터 빠졌어.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진짜로 빵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 탄수화물 들어간 어떤 것들을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먹어요. 언제 먹냐. 간식으로 먹지 말고 밥으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신라면 건면 같은 거 있잖아. 기름에 안 튀긴 거. 그런 거를 끼니로 먹으면 돼요. 끼니로. 끼니로 먹고 대신에 간식은 안 먹어야지. 그래서 간식은 절대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어떤 날은 아 도넛하고 그 다음에 달달한 카푸치노 같은 거 카페라떼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면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샀어. 그리고 저녁밥 대신 먹었어요. 어. 저녁밥 안 먹고 그거를 도넛 한 개하고 달달한 커피 하나를 저녁밥으로 먹는데 어. 세상 맛있어. 정말 환상적이야. 그거를요. 너무 씹고 삼키는 게 아까워가지고 입속에서 녹을 때까지 혀를 씹는 것도 싫어서 혀를 굴려서 녹여 먹었어. 너무 신나는 거야. 아. 그리고 심지어는 막 어떻게 참았냐면 선생님이 OS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OS를 먹으면 안 되니까 간식으로 OS를 이렇게 봉지 탁 따가지고요. 으깨요. 부서요. 그리고 나서 냄새를 맡아. 그 외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막 이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얀 가루를 훅 냄새 맡는 것처럼 OS를 까가지고 코에다 대고 아 신난다. 아 냄새 좋다. 이걸 우유 한몫으로 같이 털어두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참아요. 그게 공부랑 상관관계에요. 여러분. 공부와의 공통점. 그렇게 해서 참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이 빠지는 거야. 이 규칙들을 지키는데 근데 이제 또 정체기가 와. 아 이거 안 되겠다. 얘 굶어서 빠지니까 골격근이 빠지네. 입마디 같은 걸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운동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 몸에 이상이 나같이 아픈 사람들 중에서 수기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도 선생님 몸 이상한 걸 못 잡아냈어요. 근데 루게릭도 아니고 제가 이 파킨슨도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도 아니고 막 온갖 검사들을 다 해봤어요. 검사 비만 막 백몇십만 원 정도 들 정도로 다 해봤는데 이게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후기 같은 걸 보니까 학원 강사들 중에서 나같이 아픈 사람들이 좀 있대. 달리기 하면 좋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러닝은 너무 무리가 가니까 가벼운 속도로 뛰는 조깅. 그래서 일주일에 선생님 지금 조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최소 20km. 일주일에 최소 20km. 한 번 뛰면 한 5, 6km씩 일주일에 한 4, 5번 뛰어요. 그러면 막 힘들어요. 오늘 뛰기 싫어요.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상 속에다 넣었어요. 내가 매일 마주하는 동선에다가 내가 그래서 야외 뛸 때보다는 나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많이 뛰는데 그렇게 해갖고 20km씩 뛰어요. 그러면서 하체 근력 운동 위주로 해요. 나이 많이 먹고 이제 40대 넘어가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상체하고 하체할 시간에 상체는 멋내기 근육. 20대인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20대가 되시 저는 그냥 하체 몰빵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상체는 깔짝깔짝 그냥 체스트하고 이렇게 체스프레스나 아니면은 뭐 시티드로우 같은 등운동이랑 가슴운동 같은 거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근데 어쨌든 근력운동.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살이 쭉쭉 빠지네. 어쨌든 뭔가 막히면 또 하고 막히면 또 하고 막히면 또 하고 중간에 무너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 무너졌었다고 했잖아. 2kg 그래서 2kg는 그렇게 해서 뺀 키로수라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악착같이 버텨서 4개월이 딱 지나니까 12kg가 빠졌어. 매주 체중계를 재매해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빠졌더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내가 살 빠졌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공부랑 메가케스트는 공부 관련된 얘기랑 엮어야 메가스터디에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요. 영어를 예를 들자. 수능시험을 보기 전까지 이제 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그렇죠. 두 달하고 조금 더 남은 이 시점에서 이쯤 되면 다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뭘 해볼까 강의를 하나 들어볼까 영단어를 해볼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막말로 일주일이 남았건 한 달이 남았건 두 달이 남았건 두 달만큼 뭔가 노력을 하면 한 달만큼 뭔가 노력을 하면 일주일만큼 노력을 하면 아니면 단 하루만큼 뭔가 노력을 해도요. 공부라는 노력은 물리적인 거예요. 단 하루만큼 노력을 해도 그만큼의 성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은 나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은 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만 해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히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요. 두 달 동안요. 영어 단어장을 한 번만 두 번만 빡세게 돌려도 그래도 아는 단어가 당장에 늘어나요. 옛날에 외웠던 단어장 꺼내서 두 달 동안 세 번만 총복습 있게 해줘도 감각 늘어나서 한두 문제 더 맞게 돼요. 한두 문제 더 맞게 돼서 여러분들 한두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끝에 걸려있다가 한등급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독해가 너무 약한데 두 달 사이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독해 강의 하나라도 더 들어보세요. 두 달 만에 성적 올렸다는 성적 창상 후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 마지막 한 달 두 달 던지지 마시고 결과에 어찌 될지는 최후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최후에 발버둥을 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두 달 세 달 그 기간은요. 두 달 두 달 조금 더 되는 기간이지 선생님이 다이어트 감량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정한 기준들 악착같이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인생 살아보고 선생님이 수학 38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흑수저 출신으로 저는 왜 흑수저란 말을 당당하게 해요. 나는 고생하고 노력해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정시로 서울대 경영학부 당당하게 합격할 정도로 성적을 올리고 여기 메가스터디 강사돼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정도로 저는 그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극복해낼 때 내 경험상 뭔가 기적같은 변화와 역전 눈에 띌 만큼 완전한 황골탈퇴와 변신 친구들이 우아하고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그 기간 동안 정말 사람들이 다 미쳤다 저건 정상이 아니다 저건 뭔가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짜 한계에 몰릴 정도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했을 때 그런 결과와 변화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학 38점 맞다가 만점권 찍고 전교 1등 찍고 전라북도 도 전체 수석 찍고 5만 몇 천명 중에 1등 성적표 받았을 때 그때도요 거의 한 6, 7개월 정도를 하루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요 95%에서 98%까지를 공부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미친놈같이 했냐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올 때요 영단어를 2, 3개씩 외워서 암송하면서 갔다 왔어요. 외울 것을 목걸이로 해서 수첩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암기 수첩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항상 목에 달랑달랑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친구들이 급식실 뛰어갈 때 책 보고 있다가 시끄러워지면 나는 그때 혼자 내려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한 번도 그냥 빈손으로나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외울 게 없으면 일단 그 버스를 놓쳐서라도 뭔가를 찾아가지고 챙겨서 그 다음에 집에 갈 때까지 보면서 갔어요. 선생님 심지어는 지금 메가스터디 강사인 중에도 아침에 촬영장까지 나오는 40분 버스 타고 오는 기간 동안에 노트북으로 답글 달아요. 네. 그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댓글을 다는 거야. 641번 버스 타고 오전에 한 10시쯤에 노트북에 타이핑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입니다. 반갑게 아는 척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되면 노력을 추가하고 안되면 노력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한계까지 몰릴 정도로 미치겠다. OS 부스러기 만들어가지고 냄새 맡는 그 장면을 생각해봐.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절실하게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정도 기간이면요. 내가 아까 3개월 6개월 얘기했지만 수능시간 볼 때까지 딱 두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자투리 시간 다 아껴서 보내주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보단 낫겠지. 그리고 분명히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머뭇거리다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날려버리지 마세요. 보통 후회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전부 다 후회해요. 언제 후회하냐. 재수학원에서 후회해요. 괴롭고 힘들 때. 지금 그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두 달 아껴.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 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세요. 하다못해 실패하더라도 지금보다 실력은 올라가 있어.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어. 되든 안 되든 그건 결과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도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싸워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예뻐지려고 제가 다이어트 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내년에 강의에서 현장 강의에서 만나고 싶어서 다이어트 시작한 건데 감량하고 건강 잘 회복해서 몸 멋있게 고쳐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 꼭 현장에서 직접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잘 봐서 이 지긋지긋한 입신이 이제 헐벌 떠나서 앞으로 메가스터드 보지 마시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성 친구랑 같이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신나고 재밌는 시간 갖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희망할게요. 기원할게요. 앞으로 두 달만 딱 견뎌줘.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공부에만 딱 집중해서 두 달만 딱 미친 듯이 보내주세요. 그럼 그 두 달 어찌만큼의 노력은 반드시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받습니다. 이미 보상받아본 선배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가능성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의지예요. 진짜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파이팅!